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 나한테 옛날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? 뭐요? 사랑한다고 한 걸 기억 안 나? 아, 죄송합니다. 연락도 안 하고 왜 올 거야? 아니, 내가 더불어왔지 왜 왔겠네, 내가. 자, 술을 마시기 전에 내가 두 사람에게 먼저 약속을 받아야겠는데 술을 마시되 절대 취하지 마라. 아, 죄송합니다. 5번째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전 세계였습니다. 전 세계였습니다. 공을 졸업하십시오. 또 전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지회가 자리에 있는지 gewe작용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회가 대해수에 나의 전 hin,